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검찰단체 측은 법정 최고형이 구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제 검찰 구형량 1년 6개월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법에서 정한 사자명예훼손의 최고형은 징역 2년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전두환의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적 분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인 공적 영역에서 역사를 왜곡한 엄중한 사안이고 전두환의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상당했고 또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도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벌이 벗겨야 될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측의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1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피고인 전두환이 이를 알고도 살고력이 기재했는지 피고인의 전두환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 전열빌딩에 타는 감정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그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조비효 신부님이 목격했다고 보는 1980년 5월 21일에 헬기 사격까지 같이 다 이 사건에서 규명되고 있었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라는 건데요. 헬기 사격이 언제 있었느냐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전두환은 본인의 해고록에서 헬기 사격 기간이나 어떤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다고 강변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조비효 신부님을 포함한 사람들 악의적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정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측의 논리를 다 양보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5월 27일이든 5월 21일이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전두환 해고록이 나온 이후에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 3년 넘게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어차피 피고인 전두환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시위에 있었거나 그와 공모했던 자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자료들은 모두 다 유주하고 변주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그 조작된 자료 아해에서의 진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80년 5월 21일에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들이 정식적인 군 개통의 문서에서는 다 유주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1일 속보라든지 5.1위원회 검토 자료에는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의 퍼즐 조각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결심 공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또 하셨었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뀐 법정 풍경이 보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 전두환은 가해자로서 법정에 불주소 허가를 받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또 침묵을 강요받으면서 사법적 단재말를 바라고 있는 풍경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전두환이 끝까지 변명하고 우겨줬기 때문에 진실을 더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진실을 조작했다고 평가받는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는 진실을 땅에 가두고 아무리 매장해도 진실은 거대한 초목으로 자라난다고 했는데 피고인 전두환이 기소된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재판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구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우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재판 관련 사항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